구원에 관련된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주체와 구원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주체가 하나님이고 이 구원의 수혜자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느낄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껴야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해야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인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해야만 아니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지만 아니면 내가 구원 이후에 무언가 변화를 급격하게 겪어야지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세게 느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주체성이 변화되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를 동시에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레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진 다른 복음은 어떤 문제예요? 할레 문제입니다 이런 거예요 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거 우리도 믿어 근데 네가 구원받았으면 할레를 받아야 돼 자 이 문제가 왜 틀리냐면 우리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많은 다른 이단 사설들 특히 본문에서 나오는 유대주의적 이단자들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지키며 살아온 관습이 있기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너는 무조건 이 행동을 해야 돼 라고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단 사설입니다 현대도 똑같아요 이단들도 보시면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제가 항상 위험성을 경고하는 근본주의 쪽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이면 정치적 우파가 돼야 된다 기독교인이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보면 세리마테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극우주의자가 있었고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극심한 좌쪽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는 극우도 있었고 극좌도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정치적 우나 좌라고 하는 일정한 사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보금이라고 하는 제3의 길로 오셨고 이 보금은 당연히 정치적 우와 좌를 모두 포함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우나 좌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정책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에서도 성경적인 정책이 있는가 하면 비성경적인 정책이 있고 좌에서도 성경적인 정책이 있는가 하면 비성경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구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지 보금을 믿으면 반드시 무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뭐냐 하는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중에서 방언을 못 받거나 어떤 신비 체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 저는 무슨 주의자예요? 몬타노스 주의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보면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게 당신이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으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이거는 몬타노스 주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게 저는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뭘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내 주인으로 인식하던가 인식해 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에서 죄가 뭡니까? 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구원론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도덕적이고 법적인 선에 이르게 되는 거를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가 점점 도덕적이고 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게 죄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관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은 구약에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뭐냐면 통치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것을 인간에게 맡겨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집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 내 인생 통치하는 거 싫어 내가 통치하겠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원래 본인이 통치해야 되는데 개개인이 내 인생을 통치해야겠다라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역으로 보실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내면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끔찍한 죄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많은 봉사를 해서 내 만족을 누리겠다 어떤 내가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마음을 누리겠다 라고 하는 게 자기가 인생을 통치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경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죄는 우리가 도덕적이고 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고 부족한 게 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죄입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즉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가 주제가 아니라 전적인 신본주의적 입장에서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가 주제인데 이것을 압축적으로 가장 잘 보여준 구절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처음에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미리 아시는 겁니다 이걸 두 글자로 예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먼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아심으로써 시작한다고요 나를 진짜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하셨어요? 예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보여주시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다고요 부르심을 두 글자로 하면 뭐해요? 소명 감사합니다 부르신다고요 어떤 시점에 이제 드디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인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구원은 뭐냐면 어떤 순간에 이루어지는 걸 구원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태초 전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갔을 때까지를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전부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일정한 특정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이 전체를 시간상으로 완성해 나가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거라고요 최근에 우리 교회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한 내용인데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정이 이렇게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까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성령님의 임재와 구원 과정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해요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성화의 과정 속으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지와 예정과 소명과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영화의 모든 과정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객관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였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INI에 대해 등 export Whose ogen пон 미 спокой usst ی